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상활TV입니다. 오늘은 모자를 접어보겠습니다. 먼저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하고요. 다음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 다시 펴고 가운드 손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지금 이 상태로 되어있죠? 이렇게 되어있죠? 그 다음 이렇게 뒤집어서 반을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접으면 집 모양이 되죠? 거기에 이렇게 위로 올려줬고 뒤집어서 또 이렇게 위로 두 번 접어주세요. 그 다음 이쪽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여기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여기를 이렇게 접고 뒤집어서 여기도 이렇게 넣어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.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반을 접으면 세모 모양이 되죠? 그런데 이 안을 이렇게 손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든 다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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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여기 좀 더 크게 만들면 모자로 쓸 수도 있고 이거는 이렇게 배로도 쓸 수도 있겠죠?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 자 vue 또asti 통 groot Cottage committed multiplying 않았 griff 혹 delete 빠덥